구디의 야매조역 수지비 괴의 구성 이제 앞에 지수사와는 반대의 형상으로 물이 땅 위에 놓여있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물이 땅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이 가득 찬 논과 밭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군요. 아마도 앞에 괴에서 땅속에 모여들었던 물이 점점 넘쳐나서 땅을 적시게 된 것이 아닐까요? 앞에 지수사의 괴에서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의 비전을 전해주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지비의 괴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샘솟아 오른 물을 바탕으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오랫동안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괴에서는 그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화합과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전반적인 의미 바로 앞에 지수사의 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괴도 효가 대부분 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엄밀히 구분하자면 지수사의 괴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비전이 있고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 큰 집단의 시작과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약간은 양의 힘의 특성에 가까웠다면 이번 괴는 그렇게 시작된 집단을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하려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음의 특성이 한층 더 가까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 글을 읽다 보면 음이 항상 양을 따라와야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보곤 하는데 일부에서는 일을 가지고 여자는 남자의 뜻을 따라야 집안이 안정적이고 잘 돌아간다는 고리타분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와는 조금 달리 해석하고 싶습니다. 양의 힘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추진력을 주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만을 가지고 일을 완성할 수는 없고 그 뒤에 음의 힘이 따라와야 적절한 규율을 세우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괴에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양의 효의 위치입니다. 지수사의 괴는 아래쪽의 한가운데에 하나의 양의 효가 자리잡고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희망인 구심점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나타내었고 위쪽에는 세 개의 음의 효가 자리잡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집위의 괴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아래쪽의 현실에는 특별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음의 효로만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표면적인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반대로 이상 세 개의 한가운데에 하나의 양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